이이이이이вой 같 다 맛있다 해도 역시 화해미게지 해미 다 해준다 와 바헴 지불 지기네 두 코트 아 이러고 좀 안 좋네 저것만 따로 잡혔으면 되는건데 기사 어헴 헴헴헴헴 뿔 딜 조금 모자랄거 같은데 포션 먹으면 안 모자르겠지 모자라네 아 미라손 연화? 제거? 아니 아니 돈좀 꿔주세요 아니 제발 시즈 어? 헉. 밟아야 됨. 사모는 태워도 낼 것 같은데. 사모는 태워도 낼 것 같은데. 이제 버헷만 남았네. 16. 36. 아켐. 어쩌지. 룸피. 악형 말고 마리케이드 나오지. 이거 어떡하지? 이도류 찾아야겠는데. 5 handovich. Okay. 15. 7. 지금. 이왕이면 바리도 바리케이 타격으로 해주지 바리게이드 어 영절 드롭킥 이게 어떻게 1번 몹 1번 몹 매드리고 4 4 4 5 5 5 위압 일단 트로킥 두장은 모아뒀고 또 인공물에 털리는거 아닌가? 인공물 인공물 깔려면은 퍼퍼컷이 있는게 좋긴 할텐데 어 두메퐁 거의 다왔다 얼마 남지않았어 아 기사 울루루루루룸 충격파 돌 울루루룸 먹을까? 괜히 위험부담 안지면서 악몽을 구는것인가? 진짜 끔찍하네 진짜 끔찍하네 메가 크리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일반 몹인데 엘리트잖아 이거 버그 5차 빨리 근데 이득이면은 투사는 그냥 껌이니까 경로 먹어야되나? 뭐야 뭐긴 뭐야 일반 몹이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어둠의 포움은 카드를 소멸시킬때라는 조건으로 카드를 뽑는 파워이다 그렇다면 카드가 한장도 없다면 카드를 소멸시킬 수 없어서 못 뽑는 것일까? 카드가 없어서 못 뽑는 것일까? 뭐 소려 아 왜 잤지 일어나 그냥 카드가 없는 것이다 아니 근데 이거 안자면 죽을 수도 있겠네 그냥 잘까? 카드가 카드가 그 상대는? 카드가 그 상대는? 카드가 카드가 와 구글뻔 드로킥도 그냥 쓸걸 그랬더니 어 두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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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두메퐁 두메퐁 bout 어떻게 그나마 уже 덤베라 으오 자신 있는데 커피지 따서 갚으면 되지 아 갚는다고 누가 안갚는데 첫 턴핸드 이런식으로 망하는거는 좀 위험하긴 한데 아니 악형사신 하긴 해야될거 같은데 피관리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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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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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염원론 아이..드로가..너무 없네 아 소인 헐 이게 쓰레기 게임인가요? 방법이 없진 않은 듯..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같네 뭐 언제나 그렇지 그걸 몰랐음..드롭킥 에거는 아..내가 불편하지만.. 이제 설마 조금만 기억해 특히 부모시장은 분리 어둠의 포옹 빨리 나왔으면 아니면 지옥불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잠깐만 커피라서 잠도 못자네 그래서 풀피 만들고 간다 그래도 잡았잖아 커피 한자네 안자네 알바는 안써야 돼 문화 스택 쌌고 33 36 37 우와 이거거든 너무 맛있다 오케이 먹어 나 이번에는 어떠햄나 확실 나저씨는 나 bang 굿 나 뭐야 나 나 나 하라 나 부적, 몸풀기, 티옥돌 쓰레기 이벤트가 안 나오면 슬도스가 아니지 와 발팽이 봐 발뺑이 플러시 나온다던데 기간 안정 달팽이 플러시 아우 아파 르로스 배고프다 르로스 빠져 얘가 취약 걸려면 강타도 살려야되고 르로스 빡시네 식이 없어 비나스를 못 먹어 1-2-2-0 방어할 기쁘네 아크리크 할 듯 이유는 방아리 게임에서 망치들고 있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아클도 잘 쓴다고 칼을 안쓰면 더 강할 뿐 방아리 게임도 칼들고 몸통 박치기 하잖아 으잇 잠깐만 아클이 나와서 슈퍼패스트 없어서 고통받는 바로씨가 보고싶다 전통 rpg들을 보아라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 발차기 공격력이 강해지지 않나 원래 그런것이다 맞아 눈눈눈 스판도 이제 유물이긴 하네 지난 시대 패배자 아냐 스틸은 아 초판 회쌤 손가락 10개 있는데 승리 3070